요즘에 듣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에 하루를 이제 지내고 나서 끝에 이제 하루를 뭐라는 거야 밤에 밤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듣기 좋은 노래 요즘에 제가 빠진 노래가 또 하나 있는데 선배님의 하루라는 노래입니다 딱 1분만 해야겠다 여기가 좋아요 하루에도 뭔가 마무리하는데 근데 1분 넣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59초 딱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59초에 딱 끊어볼게요 딱 이렇게 1분입니다